부르시니 감사합니다. 2019년의 첫 주일을 성찬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새롭게 하시오니 아버님이 성찬을 통하여 모두가 다 기념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안 가여 간과하오니 주여 2019년 한 해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욱 꺼내어주시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.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을 잃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더욱 사모하며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아버지는 진리를 가르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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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